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16일 수요일 아브라함의 믿음 2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다로 번역된 말 히브리어 하샤부의 다양한 용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같은 단어가 모세의 글의 다른 본문에서도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으로 여겨지거나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1장 15절에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딸들인 자기들을 외인으로 여겼다고 말하였다. 또한 레외인들의 11조는 분명히 곡물이 아니었으나 타장마당의 곡물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희생제도에서 여기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흠정역에서는 하샤부라는 히브리 단어를 여기다 또는 간주하다 로 번역한다. 화목제와 같은 특정한 희생제물은 제 3일이 되기 전까지 먹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실되었으며 희생제물을 바친 자에게 예물답게 여겨지지 않았다. 레위기 7장 18절은 희생제물이 죄인에게 이롭게 여겨짐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하는 규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 실제로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 개인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계신다. 우리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 그 자체가 아니다.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놀라운 개념에서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 곧, 순종, 성화, 거룩함, 품성개발, 사랑 등은 이 중대한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묵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적용 난 아직 의로운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음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370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